저희는 이제 위주 투어 가는 비행기 탑승을 했어요 제 오늘 짝꿍은요? 슬기에요 거의 진짜 역대급으로 이렇게 오래 해외에 있는 스케줄인 것 같은데 영어 실력이 늘어가는 그런 예림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회 찍을 때 완전 영어로 얘기하는 거 아닐지 너무 영어로만 얘기해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, let's move on together Alright Alright 이거 보고 싶다 Alright H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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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LALALALALA créan las lalala Thank you very very much and I hope to see you again soon in LA. Now it's Codieton L.O.S. K.A.R.E. LA 첫 콘서트가 끝났습니다. 너무 힘들어서 바나나를 먹는 언니입니다. LA 팬분들 응원 짱! 짱짱네! 짱! 되게 한국 축구 볼 때 꿀러면 하는 제스처처럼 응원해주셨어요. 이렇게. 우와! 무대 하나하나가 더 소중해지고 뭔가 더 느끼는 게 많아지고 그 느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게 되고 솔직히 저희들의 그 원동력들도 여러분들이시거든요. 혼자 할 수 없는 걸 깨달았어요 많이.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사랑합니다. 사랑하는 강승이 생일 축하합니다. 진짜 좋아해. 나 진짜 치고싶다 박자를 쪼갤 줄 아네 리허설 리허설 하러 가는 길입니다 저희가 콘서트 때 윌룡한 자 여러분 인사하고 저희 리허설 시작하겠습니다 리허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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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완전 종료합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뜨거워 안 뜨거워 엘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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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번에 ether 세Do 세Do 애로 에허설 이 왼쪽 여기 넌 여기에 다른 두 번이 엘덕이 boa 티저 다른 Every time I come around Another bad boy down Got him like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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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ll, well My love like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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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ll, well It'll make nothing right Oh, my God He's a really bad boy He's a really bad boy Oh, my God He's a really bad boy He's a really bad boy 노래하는데 앞에서 막 막 막 이렇게 저의 흠을 막 오히려 나의 흠을 막 더 볶아주시는 거예요 I was really excited 그러면 이게 내일 우리가 지금 공연하는 건데 화려함 봅시다 시카고의 위험 언니 아닙니까? 나는 시카고다 아, 근데 이런 거 써있는데 원래 다음날 공연 이거 바뀌었죠 방금 바뀌나? 또 바뀌는지 봅시다 바뀌라 안 뜰 예정인가봐요?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저희가 이제 공연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저희가 우리의 팬 meeting 여기 여기 제가 저희 쪽에 이리식으로 저희 쪽에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한 브랜드가 모여있는 그런 내장이고요. 이게 저랑 같이 협업한 못생기게 나오는 브랜드입니다. 제가 오늘 입고 찍을 예상입니다. 저희 레드벨벳이 뉴욕패션위크에 맞춰서 소호에 있는 더셀렉츠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. 저희가 디자이너분들과 작업한 건 처음인데요. 이렇게 좀 하니까 죄송합니다. 여러분 더셀렉츠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둘, 셋.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. 여러분 더셀렉츠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 그럼 지금까지 레드벨벳이었습니다. 뭔 노래게? 레드벨벳이 뉴욕패션위크 레드벨벳 와 이거 재밌다 아줌마 계속 해봐라 재밌어 이 노래는 여러분의 노래가 될 것 같아요. 좋은 거 같아요. 응. 안녕하세요. 깜짝아. 잠시만요 I feel like I'm dreaming right now But I'm pretty sure this would be the start and I hope there will be more chance to come back home and perform very nice Thank you very much for making the best night for me. Thank you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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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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